제주 해내 항쟁의 발상지이자 제주 4.3 당시 학살터였던 구자읍 연두망에서 해원 상생굿이 열렸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많은 희생자 유족들이 참석해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영령들을 위로했습니다. 허원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주시 구자읍 연두망 동산 인근 정성껏 차려진 재단 앞에서 신방이 구슬프게 구슬 봉행합니다. 연두망은 해녀 항일운동에 불꽃이 타올랐던 장소이자 4.3의 학살터로 비극의 현장이었습니다. 특히 무장대의 세활의 습격과 이어버려진 토벌대의 보복학살의 장소로 제주 4.3의 비극을 잘 보여줍니다. 해원이라는 게 원을 푼다는 거고요. 상생을 같이 산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74년 전, 제주 4.3의 아픔을 겪고 있는 땅에서 죽음의 원원을, 원안을 풀고 우리가 같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불어 같이 살기 위한... 4.3 당시 구자읍 지역 희생자 수는 950여 명. 이념의 대립 속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제주의 예술가들이 당시에 학살터인 연두망에서 위령제를 마련한 겁니다. 70년이 넘었지만은 이제 와서라도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곳을 해주고 모든 거 위로를 해주는 거는 아주 감잡게 받아들입니다. 의로운 저항과 무고한 죽음이 뒤엉켰던 구자읍 연두망에서 펼쳐진 해원 상생군. 편을 나눈 죽음을 넘어서고 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마련한 위령제가 싸늘한 날씨 유족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됐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